여러분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빨간 불이 켜질 때 하지 마세요 행복을 아싸갑니다 바람 불 속에 행복이 쓰니 희망이 쓰니 사랑은 왜 서글 가을까 우울해 기다려와 이로라 빛나님 속에 행복이 쓴 내 손을 안가신 호동처럼 기다려와 이로라 고맙습니다 여러분 희로등 잘 지키시고요 소리내신 것도 많아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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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가 기록을 향하세요 중앙선 너머라 우레있으니 복집하세요 뭐야 사람은 왜 서둘러갈까 우레있으니 기다려가요 일단일 속에 앨범을 쓰니 그가 신호등처럼 희망이 있는 걸 인생은 신호등처럼 희망이 있는 걸 여러분 수련합니다 기만의 희망이 있는 걸 축하해 마음의